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도동당 구제역 AI 조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구제역 AI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연석회의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살처분당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은 애지중지 기르던 동물들을 땅에 묻은 것도 애통한데 하루아침에 생활기반마저 모두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농가의 규책사유를 따져서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발한 농가를 고발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6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구제역 발생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규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방역수칙도 동물들이 있는 축사에 적용되는 것이지 동물들을 다 살처분한 텅 빈 축사의 방역수칙을 들이대고 그동안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았던 소독기록부를 다시 검사하겠다는 것은 억울 성적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해서 보상 관련 예산이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농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전봉 농민부 장관과 맹영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해외에 나가서 구제역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소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상이 받아서 겉은함에 골프치로 간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설전에 신속하게 집행하라. 구제역 발생 60일이 넘도록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겨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는 피 맺힌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 관료들은 앞다투어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느니 농민들이 도덕적 해이 등등을 운원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귀책 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라. 이것은 농민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당장 살처분 보상금을 설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모를 것임을 발표듭니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구제역 AI 조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제역 AI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연석회의 영원히 맞은 법무부 기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보부 기업은